이상형이 뭔데요? 겉으로 보기에는 깍쟁이 같고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데 안으로는 그냥 너무 바보처럼 착해가지고 이렇게 나 쳐다보는 사람 없는 것 같아 아 여긴 유 감독 알지 왜? 제가 잘 몰라서 오빠는 처음 볼 때부터 위험이 있었어 정말 남자야 서울에 언제까지 있어요? 몰라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다시 올게요 기다려줘요 빨리 놀자 빨리 놀자 빨리 놀자 감사합니다.